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눈원입니다 오늘 해볼게임은 공포게임 그랜 인데요 자 이번에는 할머니가 저를 볼 수는 있지만 저를 죽일 수는 없는 그런 버그 입니다 그럼 바로 해볼게요 첫번째 날 일단 이건 중요한건 아니고 자 일단은 이 버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거는 병입니다 뭐 병이 아니고 소리를 낼 수 있는 떨어뜨리면 소리를 낼 수 있는 아이템들은 다 되구요 자 일단은 이곳입니다 버그를 사용할 자리는 이곳이에요 일단 여기에 아이템을 던져주시구요 일단 할머니가 이때까지 던져주세요 일단 이 위에 이런게 있어야지 버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할머니가 볼 때 이렇게 딱 하시면 할머니가 저를 인식을 하는건가 일단 못보는거 같기도 하고 보는거 같기도 하고 보는거 같네요 할머니 가주시면 안될까요 자 일단은 이런 버그구요 할머니 문워크하네요 갑자기 할머니 뭐죠 살짝 마이클 잭슨같은 느낌이 났어요 자 일단 할머니가 저는 보진 않는거 같습니다 살짝 보는거 같기도 하면서 자 근데 이거같은 경우는 계속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저 상태에서 다시한번 할머니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할머니가 오면 이렇게 똑같이 됐죠 여기서 움직이게 되면 죽어요 그러니까 계속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마치 허수아비 마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 일단은 이런 버그구요 이말고도 저기 위쪽에 뭐지 어쨌든 저런게 있는 버그 하나 더 있더라구요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